안녕하세요 에어수티 for the love of the game 작가 김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작곡가 정승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승혜 작곡가님과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공연을 하는 게 꿈이었고 승혜 작곡가님도 어렸을 때 음악을 하는 게 꿈이었는데 이런 우리 둘이 모여서 어떤 걸 할 수 있을까 작당을 모이하던 중에 우리 그럼 음악과 공연이 만난 뮤지컬을 해보자 하여 에어수틴을 개발하게 되었고 저희가 무작정 나가기보다는 멘토 선생님들이 계시는 사업에 지원하는 게 걸맞다고 생각이 되어 글로컬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꿈을 이뤄가는 과정 중에 있는 사람들이고 하니까 그래 한번 그러면 우리가 이런 우리가 잘할 수 있는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제일 잘하는 지금의 현재의 이야기니까 꿈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 에어수틴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에어수톤은 마이클 조던의 시리즈이고 나는 나만의 시리즈가 되어야 한다는 걸 깨달을 때 성장한다는 이야기를 담고자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셨으나 치열하게 고민하고 사랑하여 새롭고 사랑스러운 힙합 뮤지컬로 힙하게 다가가겠습니다 내 꿈은 뭐였었지 내 꿈은 이랬었지 이런 모두의 꿈에 대한 이야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쯤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작품으로 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에어수틴이었습니다